남상스의 이유인 그림 유명한 번호사가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왜 독보적인 주장을 그렸는지 미국의 지하철은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많이 깨끗해졌죠 지금 간딘스키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 국인하인 미술관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도 겨울답지 않은 뉴욕의 겨울 날씨에 눈 대신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 활동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국인하인의 미술관 구조는 독특하기로 소문이 나겠죠 달팽이처럼 둥글게 지어진 이 아름다운 건물은 계단이 없이 편안히 오르고 내리고 갈 수 있습니다 센트럴파크의 하얀 유선형의 미술관은 미국 강철계의 거부이자 자선사업가인 솔로몬 구겐하임이 1937년 비구상 회화 미술관이란 이름으로 설립했고 1959년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이름을 바꿨죠 미술관 건축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인 구겐하임 미술관은 1943년 미국 건축가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의 설계에 따라 착공을 했지만 무려 16년 세월의 우여곡적을 거쳐 1959년에야 만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7월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죠 큰 달팽이 모양의 독특한 외관과 계단이 없는 나선형 램프로 이루어진 구겐하임 미술관은 뉴욕 도시가 갖는 격자 구조와 대립하는 원형 형태며 층에 구분이 없어 경사로를 따라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고 중앙에 개방된 아르트리온을 통해 옆구의 층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동하는 램프는 단순한 통로 기능만이 아닌 전시를 경비한 공간의 생긴거죠 그야말로 정말 하나의 커다란 현대조물 같습니다 그런데 길기가 있는 건물이다보니 그림을 걸어놓기에는 애매해서 많은 화가들이 이곳에서의 전시를 반대하기도 했다죠 구겐하임이 가지고 있는 그림 가운데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림이 바로 칸든스키의 작품입니다 바실리의 바실리에비치 칸든스키는 러시아의 화가, 판화 제작자, 예술 이론가이며 피카소와 마티스와 비교되며 20세기 중요한 예술가 중 하나로 평가되는 초기 추상 미술주의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는 최초의 현대 추상 작품을 그린 작가로 평가되죠 1866년 모스크바에서 부여한 가정에서 태어난 바실리 칸든스키는 원래는 법률과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전공가 이름만 들어도 미술과 예술과는 사뭇 동떨어지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전공을 살려 법조인이 되고자 했고 그 길이 자신의 마지막 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 그에게 눈에 들어온 모네의 그림 때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그리하여 자신의 최종 꿈이라고 생각했던 법조인의 길을 과감히 내려놓고 예술가의 길을 걷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당시 나이가 서른 살이었죠 모네의 작품에 감명을 받고 이던만 1896년 적지 않은 서른 살의 나이에 미술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넨으로 건너가 유학생활을 하였고 처음에는 유학생활로 잠시 머무를 생각이었으나 미술학교까지 설립할 정도로 미넨의 털을 완벽하게 잡은 그는 작품 속에서 미넨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을 정도로 그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활동하였고 새로운 양식과 사조를 만들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책을 편찬하기도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미술학교부터 들어갈 기초부터 공부하여 훗날 미술교수가 되고 현대추상회화의 성부자로 미술사의 자신의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당시에 모든 미술가가 그를 했듯 세계대전의 반발로 본거지였던 곳을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고 그도 역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에 50살이 넘었을 때 본격적인 창작활동과 본인이 세웠던 미술학교에서 이론을 교육하고자 미술이론 학습과 교육에 많은 힘을 썼으며 미난과 고향인 모스크바를 왔다갔다 하며 활동하다가 결국 그는 프랑스에서 세상을 1944년에 떠났습니다 작품으로 나타나는 그의 철학과 유념은? 초기 그의 작품은 추상회화 이전의 비대상회화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선의 끝과 끝을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는 의미들의 선들과 색채로만 이루어진 면들은 보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그림 세계는 독창적이고 본인이 아는 세계의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한없이 이기적이기만 합니다 간데스키는 대상을 파악하지 않고도 예술적 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있었죠 1908년 간데스키는 작품이 안풀려서 붓을 확 내던지고 산책을 나갑니다 맑은 정신으로 다시 작업실에 들어섰는데 작업실에는 이상하게 내면의 빛이 반짝이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작품이 있었는데 사실 보았더니 그것은 자신이 그릴 말이 옆으로 넘어져 있었던 것이었죠 이 에피소드에서 대상은 불필요한 뿐만 아니라 방해가 된다 하지만 대상이 없다고 해서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상 대신 내적 필연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해답과 형태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추상회화의 가능성을 시도하기로 하죠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은은한 음료를 생각나거나 마치 진짜 음악을 표현한 것만큼 악기와 조표 등을 의미하는 형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향관에서는 간데스키가 음악인 출신의 화가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많이 흘러나왔으며 그가 표현하는 작품들은 음악 혹은 음룰로 연상시키기도 했습니다 간데스키는 음악 애호가였죠 그의 그림에는 추상적인 느낌의 바이올린, 악보나 음표, 믿음감 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앞의 생에서 언급을 했듯이 그는 짧은 기간에 많은 곳을 거쳐가며 생활했기에 그 작품 속에서 다양한 분위기와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화풍들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가 만년을 보냈었던 프랑스 파리에서의 작품 활동들을 보면 많이 단순화되고 기학적인 모양들과 직선, 곡선, 타원, 원, 사각, 삼각 등등 작품의 후반부로 갈수록 절제되어 있는 미의 원형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은 마치 과일 같기도 하고 동물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도형들은 불꽃인가, 홍선인가, 달인가, 음식인가 하며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추상 작품들의 묘미인 거죠 이런 기학적인 특성이 바실리 칸데스케 작품의 가장 큰 특성인데 이런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그가 무단하게 고민하였음 작품에서 보이기도 하죠 수없이 많은 점, 제각기 길이가 다른 선들, 위태롭게 짝이 없을 정도로 서있는 삼각형 등등 어느 것 하나 함부로 놓여진 것도 그려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간결하면서 기본적인 것이 어쩌면 더 난이하게 마련인데 마침내 그는 점, 선, 면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물을 보고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화가가 그린 그림을 파헤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그 노력이 꼭 화가의 의도와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그런 것이 바로 추상화를 접하는 매력이죠 묘술가들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간데스키는 자신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했고 우리는 그것이 너무 기본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이러한 기본적이고 단순한 기약적인 도형들을 어떻게 하면 한 화면에 조화롭게 배치를 할까? 어떤 색들이 조화롭게 어울릴까? 이러한 미술적 조형적인 언어를 연구하고 낯익은 배치와 아슬아슬한 구두로 관람자를 긴장하게 만들고 싶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이런 그의 의도를 눈치챘으면 그의 그림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끼게 될 겁니다 꾸불꾸불한 구견한 미술관을 내려오니 이제 비가 조금 그쳤네요 뉴욕의 겨울밤은 참 신선합니다 이제 밤의 뉴욕을 즐겨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